남학생들이 원수지간에도 휴전하는 상황 기기좀 오늘 결정해달리고 우방과 축구 결파되는 날 야 김민수 너 표정을 뭐하니까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모양인데 그냥 쉬엄쉬엄해 너네만 우리만 절대 못 이겨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장난 아니야? 그냥 발끈하는 거 보니 찔리나 보지? 아니 뭐라? 얘들아 너희가 들었지? 저 죄송한 애가 있는데 지지 말자고 대화! 시작 공 가져갑니다 야! 중간에 빼서 보든가 아하하하 지리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간다! 울고 마씨! 안 돼! 와아아아악 또 으악 으악 으으악 으악 야!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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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쫀뀨아! 진짜! 도라이야 니가 숨을 줄어놨어! 저거 왜 말 이겨도 돼? 야! 점심 좀 바라봐! 괜찮냐? 시간! 부주거에 안 돼요 어? 어? 도왕하기 타러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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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μ